이 아이들, 아이들? 내가 또 돌아왔다. 아, 점 찍었어. 점 찍었어. 류리 양이 드디어 왔습니다. 오늘은 좀 쉬는 날이니까. 맛있게 먹는 날. 야영이 사실 괜찮네. 핑거푸드? 잠깐만요. 지금 핑거푸드를 만든다고요? 아, 지층이 제대로 나왔네요. 역시나 큰 손 감독이 시작되어 왔습니다. 아니, 선생님. 내가 찾았다가 여기로 해서. 어머. 최초, 최초. 최초, 최초. 최초, 최초. 최초, 최초.